전성루의 왕인규의 기탁 변정호 따라잡기 잘 맞는 입덕 영상을 보고 바로 카메라 켰습니다 근데 왜 브로맨스가 텄나요? 사실 그 브로맨스는 타이틀은 저희 거잖아요 2, 3, 4라운드를 다 같이 했는데 뺏어오죠 저희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혈액형 저는 O형 O형 예상하셨나요? 아니요 완전 B형일 거 같은데 형은 어떻게 돼요? 한번 맞혀보세요 형은 A형? 리형 소심한 황인규는 A형이다 요즘 꽂혀있는 것은? 저는 쇼핑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인규형의 비닐을 샀거든요 또 이게 예쁘다고 네 바로 그래서 구매를 했죠 제가 커플로 브로맨스를 위해 저희가 또 이렇게 브로맨스가 됩니다 네 기탁 변정을 따라잡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기탁 변정호 뒷면 제일 자신있는 얼굴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에서 제일 자신있는 부위가 이거 어려운데요? 저는 자신있는 부위가 없어서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제일 자신 없는? 자신 없는 신체 부위 저는 얼굴 얼굴 사실 저도 얼굴 네 이런 게 통하네요 약간 변정호 기타 너무 완벽한 얼굴이 있다면 맞아 저희는 약간 재밌는 얼굴이기 때문에 이런 얼굴도 그래 누가 그 뭐야 뭐야 황탄불 황탄불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도 인기 많고 싶어요 그럼 안녕 기념인데 이거 꼭 써주세요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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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